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재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감남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감남기름이 섞인 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 그 재물 전체를 다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재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재 중에서 아주 거룩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화닭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감남기름을 섞어 구운 빵이나 감남기름을 발라 구운 얇은 과자여야 한다. 만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이다. 만일 너희가 소태 찐 빵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감남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바칠 이런 소재물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지고 가서 나에게 전체를 드렸다는 표로 그 일부를 단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재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재 중에서 아주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과 꿀은 제일 처음 추수한 예물로서 나에게 바칠 수 있으나 그것을 단에 올려 태워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절어. 소금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상징이므로 너희 모든 예물에 이 소금을 절어야 한다. 너희가 첫 이삭을 나 여호와에게 소재로 드리려거든 그것을 볶아서 찌운 다음 그 위에 감남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바쳐라.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찌운 곡식 일부와 감남기름 일부와 모든 향을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재이다. 예, 어느덧 여름 8월도 지나가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기도 합니다. 9월 2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한 말씀은 어제부터 시작한 레위기 말씀으로 묵상을 하려 합니다. 어제 레위기 1장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소재라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소재에 대한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묵상하고 또 이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힐소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곱게 곱게 빻아서 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빻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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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흰 가루가 고운 가루가 생길 때까지 빻아서 생긴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재는 정말 특별한 날 그리고 어떤 정해진 날 절기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의미로 마음으로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재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 조공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조공과도 같은 그런 의미의 제사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냥 몇 번씩 돌려서 정말 쌀가루로 만드는 그 가루를 하나님께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이 바칠 때에도 1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를 드릴 때 이 곱게 빻은 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향기로운 향을 입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도 표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찬양 속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소재를 뜻하는,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그냥 곱게 빻은 그 가루를 바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그 감남 기름을 묻혀서 입혀서 향기로운 그 향유로 태워서 향기로운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 기쁨의 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넣지 말아야 될 것, 꼭 들어가야 될 것도 인지해주고 계십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뭔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효소가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뭔가 부풀리는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풀리거나 부패를 시키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또 그런 의미로 또 그런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도 일종의 부풀리는 그런 부패를 시키는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꿀을 태우는 것도 좋은 향기가 나다가도 나중에는 약간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소금을 칠하는 거였죠. 소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패시키지 않는 그리고 상하지 않는 그리고 일종의 맛을 내기 위한 그런데 쓰이는 아주 귀한 소금인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가 가장 각인되어져 있는 제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번제라는 게 정말 큰 재물 그리고 많은 재물 그리고 또 그 재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번제라는 제사가 매일매일 행할 수 없는 그런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재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더불어서 드리기도 하고 이 소재를 같이 독단적으로 소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재물은 곡식을 빻은 가루만 있으면 되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받으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그 언약이 결코 변질될 수 없고 바뀔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리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 다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이 생겼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순간순간도 이 소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드릴 때 부풀리고 부피하기 쉬운 그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쉽게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숨기고 싶은 것들을 숨기면서 골물대로 골문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감추며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런 감추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 모두에게 다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미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될 거라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실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소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처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래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소재라는 제사 이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 번도 묵상을 해보게 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그리고 부피한 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간과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